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성비 좋은 차, 좋은 차만 한번 또 골라봤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는 가성비가 무조건 좋아야겠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또 보증이죠. 저희가 또 국산차는 엔진미션 1년 보증까지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도 구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차량, 가성비 꽤 괜찮은 차량, 2천만 원대 신형 카니발 6대 정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끝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하얀색도 있고 좋은 색도 많이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바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 또 신형 카니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잖아요. 거의 뭐 3,500만 원대, 600만 원, 3,700, 3,800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많이 신형 카니발을 구매를 사실 좀 못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여기저기 전국 방방 곳곳에서 많이 문의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신형 카니발 승합차, 웬만한 대형 SUV보다 훨씬 더 편리하죠. 카니발, 저도 타고 있는 바로 이 차량, 정말 강력하게 또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가성비 좋은 차, 한번 쭉 브리핑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 매장에 무려 132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아, 훨씬 더 많이 있죠. 죄송합니다. 자, 구인승만 봤지만 제가 총체적인 매물은 무려 348대가 있어요. 제가 이 중에서 제가 구인승만 170대 중에서 6대 정도 가성비 좋은 차 전부 다 소개해드릴게요. 자, 가격대를 보면 제일 싼 가격대가 2,200만 원대, 2,300만 원대, 2,400만 원대, 2,600, 2,700, 2,800, 2,900, 3,000, 3,500, 3,600, 3,700, 3,700 이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 자, 괜찮아요. 좋은 차입니다. 자, 2,689만 원, 아주 싸요. 21년형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좋아요. 11만 8천 킬로. 자, 실내는 또 브라운 투톤입니다. 예쁘죠. 자, 프레스티지가 아니고 노블리스 등급이라서 한 등급 높고요. 높죠. 자, 성능 점검을 볼게요. 자, 사고 교환 없음, 매연 1%밖에 안 나옵니다. 대단하죠? 자, 렌트는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가 아주 깨끗해요. 어떤가요? 괜찮죠? 이런 차 사야죠. 싸니까. 자, 트레이드 70% 남았고요. 휠, 기스 보이지 않죠?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파워 트렁크. 자, 자동문.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옵션이 좋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죠. 또 신세대 느낌의 신형 바디. 아우, 인테리어가 너무 예쁩니다. 자, 보시면 차선 인터, TCS 다 있고요. 열선 통풍, 열선 통풍, 핸들, 열선, 다이얼식 기압, 변속기, 전자파킹, 드라이버보드, 오토홀드 기능. 자, 전부 다 있죠? 어떤가요? 괜찮죠? 자, 싸고 좋죠? 이런 차 구매하세요. 덤, 점이 더! 자, 볼게요. 계속해서. 자, 이번 모델은 노블레스입니다. 군인승이고, 자, 21년형입니다. 연식과 최초 등록률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10만 3천 킬로. 색상은 이제 은회색이에요. 은회색. 은색 아닙니다. 은회색이에요. 아주 진한 실버 색상이죠. 자, 2,649만 원. 이 차량 괜찮아요. 볼게요. 세부상태, 미세네유 없죠? 괜찮습니다, 이런 차. 그리고 사고기관 없어요. 자, 매운 7% 렌트 있음. 이런 차 사시면 됩니다. 괜찮잖아요. 싸고 좋잖아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반자율 있고요. 색상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자, 휠기스도 보이지 않고 어떤 거요? 파워 트렁크도 있고요. 자, 브라운 투톤이고 내장제 예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자율이죠. 자,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자동문. 자, 딱 기본 옵션이지만 노블레스죠. 노블레스 기본. 충분히 이 정도면 가성비 좋아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 모델은 2,750만 원, 10만 킬로. 주행거리 다 괜찮지 않나요? 자,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어라운드 뷰가 있는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추가 옵션이 좀 해놨죠? 자,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뭐 하얀색이고 너무 예쁘고. 이런 차 꼭 구매하세요. 하지만 여기 엉덩이에 판금이 하나 있어. 이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빠진 거죠. 매운 2% 렌트 있음. 자동차 세부 상태 보시면은 깨끗합니다. 없죠? 아무것도 없죠? 어떤가요? 괜찮죠? 이 정도 차 괜찮잖아요. 더군다나 어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값어치가 있죠. 이게 옵션 넣으면 한 150만 원 하니까 상당히 비싼 옵션이죠. 자, 실내 공간, 트렁크, 하이패스,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내비게이션, 반자율, 핸들도 깨끗하고요. 자, 열선 통풍, 전자파킹 다 있죠. 자,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자, 2750만 원. 자, 이 차량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하기 힘들거든요. 자동문은 다 있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볼게요. 2699만 원. 자, 이 모델 검정색 바디. 위쪽에 루프랙이 있어요. 자, 21년형입니다. 11만 5천 킬로 차량이고. 자, 완전 무사고, 브라운 톤이에요. 예쁘죠, 시트. 자, 이렇게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노블레스만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없음. 내온 오프로 렌트 있음. 자동차 세부 상태, 미세누 없음. 깔끔하죠? 이 차도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정말 좋은 차입니다. 자, 휠기스 잘 보이지 않죠? 파워트렁크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썰루프 있죠? 아, 죄송합니다. 썰루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자동문 있죠? 그리고 뒤에 열선 시트, 반자율, 크루즈 컨트롤 다 있습니다. 11만 5천 킬로 괜찮죠? 2,699만 원. 가격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 차도 꼭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2,750만 원. 자, 21년형이고 10만 5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검정발리입니다. 트레이드는 대략 70% 남았죠? 자, 시트는 또 이렇게 멋진 베이지 시트예요. 구하기 또 힘든 그런 시트입니다. 보통 브라운인데 이건 베이지예요. 예쁘죠? 위에 보시면 듀얼 썰루프 있습니다. 성능 점검. 뒤에 두 개의 판금이 있어요. 자, 매연 7% 렌트 있음. 사고 교환.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세부 상태 깨끗하죠? 좋습니다. 자, 이거 두 개 있지만 큰 데미지는 아니에요. 아시죠? 자, 이 차량 꼭 구매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듀얼 썰루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자. 트레이드. 한 60% 남았어요. 자, 19인치 휠이고. 자, 그리고 파워 트렁크. 자동문, 워크인, USB. 자, 그리고 두 개의 공간. 듀얼 썰루프, 자, 블랙박스. 자,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자, 반자율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일단 시트 때문에 좀 마음에 들죠? 자,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차입니다. 2810만원. 자, 이번에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브라운 시트입니다. 자, 검정색의 브라운. 자, 검정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마지막 모델이에요. 자, 이 차량은 2810만원. 주행고리가 짧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5만 8천밖에 안 탔어요. 너무 짧아요. 자, 21년 시기입니다. 사고 교환 없음. 자, 매연 2% 렌트 있음. 자, 미세뉴어가 있을까요? 없죠? 좋습니다. 자, 일단 주행고리가 렌트가 있지만 짧아요. 렌트 회사가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하지만 트레드가 좀 많이 좀 아쉽죠? 많이 달았어요. 이거 50%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트레드. 타이어 빼고는 다 좋아요. 차선이 딸, 뭐, 윗그럼 방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반자율 되고요. 자, 기본적인 옵션, 프레스티지. 딱 기본만 있습니다. 자, 량 추천드릴게요. 2810만원. 주행고리가 짧으니까 타이어만 교체하고 타면 너무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신형 카니발 추천 차량 9인승을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좋은 차량 정말 빠른 속도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차가 가성비가 좋은지 감사합니다.